아유 아주 난리들이 났어요.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이렇게 이제 화가 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좀 풀어갈 때는 스킨십밖에 최고 좋은 게 스킨십인 것 같아요. 안고 뽀뽀 밀치고 하지 말라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풀어지더라고요. 그 이상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자 부모님들이 말해요.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확확 돌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확확 돌변하지 않아요.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.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들 잘 알겠죠? 네. 알겠습니다. 네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말해요. 저희 팀 본율 도우. 반갑습니다. 자 이재무씨. 잘해보세요. 자 발전을 안 가요 애들이. 자 몸으로만. 알겠어. 이거 봐요. 알겠어. 진짜 안 와. 자 여기서 약간. 자 여기서 약간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대박이야. 자. 가다 봐요. 하나. 둘. 셋. 졸업 쌍재고 쌍재고는 저거래.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상호 씨. 두 개인가 세 개인가? 왔다 왔다 왔다. 야 이거 참. 아 잠깐만. 아 그냥 없어. 아 아니야 아직 안 Henness. 아 알고 있네. 잘했어요. 잘했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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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틀리! 잘하셨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췄습니다 정혁 말! 알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소리 내면 안 되는데 10초 이내에 입수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벌점 올림픽 종목 바로 싱크로나이짓 스위밍입니다 아, 완벽합니다 하나, 둘, 셋 싱크로나이짓 싱크로나이짓 정답입니다 아, 완벽합니다 오, 수중말리 오, 수중말리 감사합니다 네, 이짓